월간 후터이 7월에 뜯어야 할 포켓몬 카드 박스 탑5 까보겠습니다. 5위 EV 히어로즈입니다. 역대급 강화학장팩이죠. 가성비 가장 좋은 박스 중의 하나입니다. 이번 달에도 정가 이하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4위 한글판의 현재까지 최신 박스입니다. 클레이 버스트입니다. 모야모 SAR 카드 뽑기 도전해 보실 수 있구요. 2위와 3위는 하이클래스 팩입니다. 가성비 가장 좋은 박스 중의 하나죠. 계속해서 정가에 구입하실 수 있기 때문에 뜯어 보시길 바라구요. 1위는 포켓몬 카드 1호 1입니다. 한글판은 아직 안나왔죠. 1판으로 준비했습니다. 스카레덴 바이올렛의 역대급 강화학장팩입니다. 1회 purp 부모rd 1회 button Sergio 1회 VMAX특1 나오길 기대 봅니다. VMAX특1 이 굉장히 뽑기가 힘듭니다. 1회 블라키 브이 브이특일은 잘 나오죠 특일이 굉장히 많은 박스입니다 오롱털 홀로카드 피카츄 엔테이 홀로카드 모래성이다 에브이브이 떴습니다 VMAX 떴네요 블랙힐 VMAX 아로마 아가씨 마차도 홀로카드 소겨모 라이트 홀로카드 마쿠아 떴습니다 큰거 떴습니다 특일 기대봅니다 VMAX 특일 기대봅니다 피카츄 피카츄 트레이너스네요 역해 뜨길 바랍니다 아로마 아가씨 역해 떴습니다 엄청 비싼 카드는 아니지만 그래도 남캐보단 낫습니다 아로마 아가씨 아로마 아가씨 SR로 떴네요 나머지 팩 까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메인 카드가 떴기 때문에 빠른 진행을 위해서 까지 않고 바로 넘어갑니다 클레이 버스트 갑니다 자 여기서 뭐야 뭐 SAR 카드 뽑아야 됩니다 솜송콜로 카드 도깨굴 아 뭐야 뭐 등록 EX 헤라 크로스 사구 1915 화강돌 홀로카드 파밀리 쥐 피카츄 불화살빈 AR입니다 불을 쬐고 있는 불화살빈 렌트라 홀로카드 트라이피더 위우위 금붕어 파티 렌트라이피더 마기라스 오로카드 폭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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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로솔트 홀로카드 네던숭이 찌리베리 EX 패밀루 쥐 AR 입니다 쥐가족이죠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뭐야 뭐 파라블레이즈 홀로카드 키키링 기린 떴습니다 이거 소콘이네요 소콘 EX 노스알 박스 아니길 바랍니다 피카츄 퍼프니라 홀로카드 라이츠 떴습니다 큰거 떴습니다 SAR 느낌인데요 큰거 기대 봅니다 럭시오 모래꿍 테라피 에너지 두드리짱 두드리짱 SAR 입니다 모야모는 아니었습니다 두드리짱 입니다 망치를 들고 있는 두드리짱 초대왕 망치를 들고 있죠 빅캐머 SAR로 떴네요 그래도 SAR은 괜찮습니다 두드리짱 EX SAR 평타는 쳤네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3위 VMAX의 클라이맥스입니다 가라로 동료들 뽑기 도전 갑니다 CHR 이죠 애플용 CHR 블랙히 VMAX 블랙히 VMAX 블랙히 VMAX 블랙히 VMAX 블랙히 VMAX 떴습니다 큰거 떴습니다 트레이너스 같은 데는 느낌이 큰거 나오길 기대 봅니다 갑니다 트레이너스 서포트입니다 악힐 떴네요 아쉽습니다 여캐가 아니었습니다 자시안볼 남캐가 떴네요 하이퍼볼을 던지고 있는 악힐 SR 떴습니다 아쉽네요 쭈피 썬더 CHR 닌피아 VMAX 리자드 자시안볼 자시안 2장째 나오네요 가득 찬 양동이 제라오라볼 쭈피 썬더 쭈피 썬더 쭈피 썬더 쭈피 썬더 쭈피 썬더 코바론 코바론 홀로카드 연격 연격 우라우스 홀로카드 쭈피 썬더 쭈피 썬더 또 나옵니다 암흑가오 VMAX 쭈피 썬더가 2장 나오네요 부스터 CHR 두랄루돈 VMAX 쭈피 썬더 대댓네 CHR 피카초 VMAX 쭈피 썬더 마지막 대박 또 떴습니다 CSR 까지 뜨네요 번치코 V CSR 입니다 갑박스네요 번치코 발차기를 하고 있죠 번치코 V CSR 까지 뽑았습니다 처음에 실망했는데 좋은 박스였습니다 한 박스 요렇게 두장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둘중에 하나 나왔죠 대박 박스 VSTAR 유니버스 갑니다 토대부기 홀로카드 오리진 펄기압불 자포코일 AR 자마젠탑 찬란한 개굴린자 낫배드 떴습니다 큰거 떴습니다 비버톤 홀로카드 히스위 대검기 V SAR입니다 경치가 굉장히 좋은 곳에서 있는 히스위 대검기입니다 강가에 있는 것 같네요 뒤에 배경이 산이 있구요 여기 아마 후지산 같은데요 히스위 대검기 V SAR 통탑군 홀로카드 리자몽 V스타 드래피온 V 히스위 대검기 V 히스위 대검기 V 히스위 대검기 V 히스위 대검기 V 에너지가 안나오면 됩니다 트레이너스 서포트 나오길 바랍니다 떴습니다 큰거 떴습니다 드디어 떴네요 에너지가 아니길 바랍니다 DC 대검기 V 트레이너스 서포트 떴습니다 보스의 지령 떴네요 낫배드 에너지보다 좋습니다 보스의 지령 SR 카드 낫배드 아르세우스 V 스타 이제 역대급 강화 확장팩입니다 포켓몬 카드 151입니다 한글판이 아직 안나왔기 때문에 1판으로 까봅니다 포켓몬 카드 151 지금부터 갑니다 포켓몬 카드 151 포켓몬 카드 152 갑니다 망나뇽 홀로 카드 미러홀로 몬스터볼 요고 마스터볼로 뜨면 굉장히 비쌉니다. 떴습니다. 이상해씨 AR입니다. 잠을 자고 있나요? 풀속에 있네요. 굉장히 귀엽습니다. 아보크 EX 미러, 롱스톤, 턴고리, 홀로카드 미러, 케이시, 팬텀 홀로카드 페르시온 미러 럭키, 홀로카드 떴습니다. 잔만보 AR입니다. 굉장히 귀엽네요. 뮤츠 홀로카드 홀로카드 럭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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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러 거북왕 올라가야돼 큰거 떴습니다 골드 떴습니다 골드 기대 봅니다 미러 찌리리 공 뮤 EX 골드 떴습니다 대박 대박 떴습니다 뮤 골드가 떴네요 뮤 EX 골드 카드 요거는 대박입니다 멋진 카드 뽑았네요 샤미드 홀로카드 샴만보 미러가 쭈피 썬더였습니다 마스터볼 홀로죠 마스터볼 미러 홀로를 갖고있는 쭈피 썬더 떴습니다 요거 굉장히 레아합니다 요거 한 박스에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하죠 요거는 탑노드 놓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볼 마스터볼 미러 홀로 쭈피 썬더입니다 피카츠 오 미러 홀로 라이츠 피카츄도 슬리브 넣어줍니다 피카츄 근육몬 미러 괴력몬 홀로카드 고라파덕 고라파덕 AR입니다 계단에서 내려오고있는 고라파덕이네요 프리즈 홀로카드 프리즈 홀로카드 프리즈 홀로카드 꼬마돌 미러 딱구리 EX입니다 뮤츠 미러 떴습니다 마인맨 홀로카드 뮤츠 슬리브 넣어줍니다 요게 마스터볼로 나오면 굉장히 비싼데 그냥 몬스터볼이네요 그냥 몬스터볼이네요 니들은 미러 켄카 EX 강챙이 미러 니들 킹 올라오 홀로 슬라크 미러 프라이어 홀로카드 라스트팩 콩치 왕콩치 미러 또독가스 홀로카드 라스트팩 참만보 미러 쭈피선더 홀로카드 이렇게 나왔네요 포켓몬 카드 1호일은 이번달 말이나 다음달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나올 때 꼭 뜯어 보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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